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가수 김은국이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6.1 김은국 측은 뺑소니 사고가 절대 아니라고 부인하며 비보호 좌회전 에서 깜빡이를 켜놓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번호판을 치고 갔다며 오토바이가 쓰러졌거나 다쳤거나 하는 모습이 있다면 신고를 했을 텐데 그냥 갔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에 접촉사고로 연락을 해놨는데 그 이후에 경찰서에서 뺑소니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김은국 측 관계자는 사고 차주가 김은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오토바이 운전자로부터 과도한 합의 요구 연락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은국은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20분경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입건됐습니다.